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여기는 아파트 스터디 룸입니다 이거는 화학 두 번째 과제인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나 어떻게 보냈는지 직접 알려주셨어요 아마 첫 번째 과제에서 학생들이 너무 헤매는 거를 봐서 그런가 이거대로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대로 따라하는 것도 어려워요 B All I ever really wanted was a couple of drinks I didn't show up here looking for a fight It's been three weeks since you called me I'm too hung up and I can't sleep Would you hear me out tonight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요일에는 못 갔어요. 수요일은 제가 정말 면접을 보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거 준비를 못했어요. 이러느라고. 저 저번주에 냈던 화학과제 점수가 나왔어요. 화학 교수님이 리서브미션이라고 그 과제에 대해서 풀의를 주시고 제가 그걸 공부해서 또 과제를 또 내야 돼요. 다시 리서브미션에서 받은 점수를 평균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매기신다고 하더라고요. 화학 교수님이 리서브미션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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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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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